꿈같아 네가 뺏어가는가봐 마치 꿈같아 정신을 못차릴만큼 그럼 굳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? 응? 세형한 줄 몰랐어요 아, 나네한테 했냐고 물어볼 이유가 있냐? 나한테 동창회라는 거 비밀로 하라면서 네가 먼저 말했잖아 그거야 내 문제니까 너한테 피해준 것도 아니잖아 너도 그런 식으로 말 바꾸는 애냐 너한테 피해줘 너한테 피해줘 너한테 피해줘 너한테 피해줘 너한테 피해애